우리 제주에는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돌, 바람, 여자 해녀는 바다에 뛰어들어 우리 숲만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게 우리 해녀라 해녀가 된다는 것은 소명이라 바다의 수호자이고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바다를 지켜와서 없어질 것 같지만 우리 소중한 해녀문화를 계속 이어가야 돼 자, 출발, 렛츠고! 멋진 어르신들처럼 해녀들처럼 이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물질하고 싶습니다 60년 해양! 해녀의 삶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이제 이만이 살았는데 내 바다를 내가 지켜야죠 한국에서 외국의 나라가 라디오아크티브 웨스트 워터에 시작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가서 해녀하는 사람들도 없어 우리의 삶이 터지는 일 년구나 외쳐야 그 사람들을 알겠지? 우리의 삶이 터지는 일 년구나 우리의 삶이 터지는 일 년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